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이 다음 달 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토크쇼에 나섭니다. 카이스트는 다음 달 5일 카이스트 본원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리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에서 가수 지드래곤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, 최용호 갤럭시 코퍼레이션 대표가 토크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의 소속사로 엔터테인먼트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엔터테크 기업입니다. 앞서 카이스트와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케이팝 글로벌 사업을 위한 과학기술 확보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공동미래기술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.